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51번 이에요 밴하고 ISDN 그 다음에 암호화기법 얘네들을 보게 되는데 이쪽에도 이제 시험문제 좀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밴이라는 애가 나왔어요 밴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배일류 여기 왜 전자가 없지 그 다음에 애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밴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가치를 부과한 네트워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순한 정보 수집 및 전달 기능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저장 가공 관리 및 검색과 같은 정보의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통신망이래요 뭐 예전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PC 통신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01410, 01414, 01412 기억나는 분 계시면 저랑 비슷한 세대인 것 같고 쳐가지고 우리 모뎀으로 연결을 해서 PC 통신 해가지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채팅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그 기간 통신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간 통신망이 뭐예요 바로 이게 01410이 KT망이었거든요 그것도 없을 때부터 저는 했었는데 01410이 되면 전국적으로 해당 번호로 치면은 시외통화금이 안 나오는 그런 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통신 옛날에 한국통신은 기간사업자였습니다 지금도 기간사업체죠 그때 당시에는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그 망을 빌려가지고 데이콤이라든지 천리안이라든지 하이텔이라든지 이런 PC 통신 서비스를 했던 것이 대표적인 벤이고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벤이라고 한다는 거는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딱 벤인 거죠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두목넷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KT든 아니면 LG든 아니면 SK든 인터넷이 깔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통신망 기간이에요 기간 케이블 광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기간 통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걔네 연결을 해가지고 두목넷에 접속을 해서 돈을 내고 지금 이제 필기는 무료니까 무료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부가가치 통신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벤의 기능에는요 전송 그 다음에 교환 통신처리 정보처리 기능 이런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종류 기억하십시오 객관식으로 종종 출제됩니다 자 전송은 말 그대로 벤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거고요 자 교환은요 사용자 간의 정보 전송 기능 사용자 간의 통신처리는 프로토콜 변환이나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통신처리 기능에는 이제 프로토콜 변환 회선 제어 접속 등의 통신 절차 변환하는 것과 전자사소함 동보통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정보처리 기능에는 정보 검색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들을 우리 정보처리 기능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VAN 통신처리 계층의 기능은 그래서 우선은 전자사소함 프로토콜 변환 동보통신 그 다음에 그 외 데이터 교환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우선 전자사소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부재중일 때 몇 개의 메시지를 일시적으로 통신망에 축적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사소함 뭔지 아시죠 프로토콜 변환 서로 다른 기존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전차를 변환하는 것 동보라는 거 뭐야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보입니다 한 단말 장치에서 여러 단말 장치로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보내는 것 자 그 외 통신 교환 기능과 데이터 형식 변환 속도 변환 정시 집신 기능 이게 뭐야 정시라는 게 해당하는 시간에 집신 그 뭐예요 메시지를 모으는 기능 집신 집이 모을 집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ISDN이 나오는데요 ISDN도 이제 전자가 없네요 영어 워너가 안 나와 있는데 영어는 아시다시피 제가 잘 못하지만 자 인티 인티가 뭐예요 인티가 이제 모아져 있는 그레이트 하면은 집합한 그런 거잖아요 우리 IC 할 때 직접 해로 할 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인티그레이티드 이게 서비스 데이터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직접된 통신망 데이터 디지털 통신망이다 그래서 ISDN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얘는 이제 고속 ATM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고요 원래는 얘가 어떤 형태에서 나온 거냐면 옛날에는 전화만 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텔렉스라는 애가 있었어요 텔렉스라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팩스라는 애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선이 뭐 전화하고 팩스는 같은 거 썼었지만 텔렉스는 다른 회선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나온 게 ISDN이에요 이게 개발되면서 뭐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얘는 이제 100% 국산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IMF가 터지면서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부양책으로 IT를 키우게 되죠 그러면서 ISDN이 완전 사장이 됩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이거보다 10배 빠른 ADSL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ADSL이 들어오면서 ISDN 서비스가 거의 사장됐죠 근데 이 기반 기술 자체가 ATM이라고 하는 고속 전송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뭐 죽었다 손해받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이거 국산화 하는데 5천억이 들었대요 당시 돈으로 당시에 이거 국산화 하는데 국산기술화 하는데 참여했던 프로젝트 했던 분을 알고 있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아쉽다고 발신 가입자로부터 수신자까지 모든 전송 교환 과정이 디지털로 처리가 되고요 음성과 비음성, 영상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처리한대요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처리 기능의 이용 범위가 넓어서 통신 이용 가치를 높이게 할 수가 있고 기존의 회선 교환망이나 패킹 교환망도 사용이 가능하고 서비스 기능은 하위계층인 배월어 서비스와 상위인 텔레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대요 배월어 서비스와 텔레서비스에 대한 것은 바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뭐 요즘에는 또 자주 출제는 안되지만 예전에 자주 나왔던 것 중에 ISDN 채널 접속 주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베이스 레이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ISDN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배월어, 배월어가 뭐야? 싣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두 개의 전송 라인과 하나의 신호, 신호 라인, D라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D채널 같은 경우에는 교환기와 노드 간의 호설정 및 해지를 위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송하는 애가 얘에요 그 다음에 이 비트 하나가 그러니까 1채널 하나가 64kg를 갖습니다 그래서 64kg 그래서 이 두 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8kg가 우리가 ISDN 속도였죠 말도 안되죠 지금은 여러분들 요즘에 기가 인터넷 많이 나오죠 이거 뭐냐 이거 요즘에 우리가 지금 보통 1, 2가 정도 쓰는데 얘는 1메가도 안되는 거예요 0.12메가잖아요 0.12메가 키로니까 왜 이게 팬이 이상하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차군 인터베이스 해가지고 PRI가 있어요 BRI와 PRI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ISDN의 사설 교환기 또는 기업 LN에 사용돼요 전용선 우리나라에서는 30개의 배어로와 1개의 디지트를 사용하게 되고 속도는 2048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E1이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T1이라고도 이야기해요 T1은 미국 방식인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기관통신방에서 얘네 두 가지를 모두 다 전용선으로 사용했었어요 지금은 워낙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0이니까 2메가에요 2메가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한참 사업할 때 그때 당시에 1.5메가짜리와 2메가짜리 인터넷 훼손 비용이 얼마 지금도 비싸긴 합니다만 얼마였냐면 당시에 200만원이었어요 200만원 IP 30개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전용선이라고 해서 쓰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용선 하면 100메가 정도 넣어줍니다 전용선이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거랑 달라요 얘는 집에서 쓰는 거랑 다르게 100메가 들어가는 거고 요즘에 또 이제 저희 사무실엔 200메가짜리 전용선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00메가짜리도 있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 중에 기가 인터넷이라 해서 1기가짜리가 들어가죠 1기가라는 거는 1000메가거든요 아시죠? 모르냐? 자 그래서 키로 이건 1000이죠 그 다음에 메가는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에 6승 얘는 10에 3승 그 다음에 기가는 10에 9승이죠 이거 펜이 잘 안 써지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기가는 10에 9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64kg가 하나의 채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유네 채널을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본 BRI 베이스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90이에요 얘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이게 192짜리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두 개 채널이고 1D인데 이 D의 값이 여긴 64로 나오는데 64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64로 1D짓이 64가 됩니다 그래서 총 192kbps가 속도가 나오게 돼요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ISDN 채널 접속 규격별 속도하고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 B채널 베어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32가 아니라 16이었군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16 우리나라는 64 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B같은 경우 64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제 고속통신에 사용되는 ATM에 사용되는 H채널들을 나오는데 다 모르셔도 상관없고 이 H0하고 H11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8km 얘는 1.5 그 다음에 얘는 1.9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얘네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채널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전화 채널이래요 베어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거죠 64kmbps고요 그 다음에 D채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 디지털 신호 채널이고 16도는 64인데 우리나라는 64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92라고 그랬죠 자 H는 하이브리드 채널이라 해서 H0이 384 H11이 1.5 그 다음에 H12가 1.9 이렇게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ISDN하고 BISDN이 나오는데 N이라는 거는 네로예요 네로가 뭐야 좁은 협대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B는 보드밴드 넓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NISDN은 64kmbps고 단일 채널 형태로 되고요 회선 교환망을 사용하고 가상 채널의 개념이 없대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브로드밴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고 대칭적, 비대칭적 연결을 제공하고 가상 채널 개념을 도입한대요 가변적인 대역폭을 사용하고 다중 연결 형태고 ATM이라고 하는 패킷 교환망을 사용한대요 ATM 그 다음에 155M, 그 다음에 600M 그지? 아주 고속에 사용되는 거죠 요즘에도 사용되고 있는 ATM 같은 경우에는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BISDN을 실행하기 위한 거고 시험 문제 열 날이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시험에서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ATM 그래서 광대역, 브로드밴드, ISDN이 되는 거죠 그래서 48페이로드 이거 숫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숫자가 문제 나옵니다 48바이트의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고 5바이트의 헤더를 가지고 있대요 정보는 쉘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전송하고요 멀티미디어 서비스, 고속이기 때문에 비동기 이거 자주 나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하고요 동기로 나와요 그래서 비동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고속 데이터 전송이 사용이 되고 155M에서 5기가급까지 그지? 아주 초고속의 통신망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암호화기법에 나와요 갑자기 암호화기법이 나오는데 암호화기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비밀키라는 애가 있어요 비밀키와 그 다음에 공개키가 있어요 개념적인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비밀키라는 것은 암호화키하고 복구키가 같은 거예요 암호화는 키와 복구하는 키가 같으니까 얘를 하나를 공개하면 얘도 같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로 두는 거야 그래서 얘가 비밀키예요 공개키는요 얘를 공개했어 그 이유는 뭐야? 복구화키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키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키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대칭키라고 해요 얘는 비대칭키 왠지 아시겠죠? 됐죠? 대표적 방식은 DES고요 얘는 RSA입니다 얘네는 사람 이름이에요 교수님들 세 명이 만든 거고요 DES는 데이터 인크리프션 스탠다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비대라고 외우세요 비대 됐죠? 그래서 비밀키 같은 경우에는 DES를 쓰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공개키 같은 경우에는 RSA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두 가지밖에 없거든 DES 아니면 RSA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밀키가 DES 비대 비대 뭔지 알죠? 똥꼬에 똥 닦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확하게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우편물에 관한 암호화 기법이 나와요 얘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두 번씩 자 PGP라는 얘가 있는데 얘네가 두 가지가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 다 전자어편에 관한 암호화 기법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PGP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ITF ITF인데 이거 ITF예요 이거 오탈이네 죄송합니다 ITF에서 인터넷 초안으로 된 것이 PM이에요 됐죠? 시험 문제는 얘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기법 PGP 그 다음에 ITF에서 제정한 것은 P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각각 구분을 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 전기 통신 사업자에게서 임차한 통신 회선을 벤이네요 ISDN의 기본적인 사용자 망 인터페이스 기본적 베이스 BRI는 뭐라고 했습니까? 2B 플러스 1D라고 했죠 자 벤에서 통신 처리 기능으로써 회선의 접속, 각종 제어 절차 등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통신 절차를, 통신 절차 자체가 프로토콜이잖아요 프로토콜 변환 끝 광대역, BISDN과 관련이 없는 것은 ATM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고 64kg 이하예요? B잖아, B 얘는 협대역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광전송, 멀티미디어 자 다음 중 AT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8페이로드, 5바이트, 멀티미디어, 동기가 아니라 비동기라고 했죠 종종 축제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